안녕하십니까 한약인문 tv 강의를 맡은 안희사 이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한 조문이에요 어느 한 조문 뭐 중요하지 않은게 없어요 사실은 좋던 나쁘던지 간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쉽게 강가 했다가 나중에 보고 정신차려서 다시 보니까 아 근데 의존공감 에서는 이 글이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글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나름대로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14편 그 중경 아니 금계의락 전체의 조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조문 한 그 한 400여 개의 조문이 있는데 중요한 조문 한 20개를 꼽으라 그러면 이 조문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서도 뭐 한 꼬박 3일 동안 요 조문 하나만 매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에 대해서 누가 어떤 대가가 야 이 글은 좋은 글이다 이거는 잘못된 글이다 이런 거에 평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눈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글을 보는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눈이 떼어지기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런 분들의 대가들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조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해석 못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자 황한의 병은 양쪽 정갱이가 시리고 가령 설령 열이 나면 이것은 역절에 속한다 자 밥을 먹고 나서 땀을 흘리고 또 몸이 항상 저녁에 밤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도안증이 있죠 예 도안이 있는 것은 이것은 녹이 때문이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해 가지고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녹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이 좋아서 과로라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불이하게 이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상한논 좋은 상한논 맨 뒤에 가면은 대병 차후에 가면은 우리가 열병을 앓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어떤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과로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었던 이미 어느정도 열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다시 열이 발생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도 보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중노동 했다 뭐 그런게 아니에요 예 감기 몸살 또 오랫동안 요즘에 열감기도 없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 단순히 감기가 아니잖아요 폐렴 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저기 뭐죠 결핵 전 단계라든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뭐 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땀이 끄치고 난 다음에 돌이여 반려 라는 경우는 올해 그것이 자 땀이 끝나고 나서 돌이여 반려 라면 이 반짝을 하다가는 뭐죠 예상 밖이라는 거죠 땀이 끄치고 땀이 안 나면은 열이 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열이 나면 안되는데 어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병증의 예우를 알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글의 별미에요 이런게 자 예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다 겪잖아요 예전에 그 저기 그 이수신 장군이 그 좌천돼 가지고 한양으로 대가 저거가 압송 되셔 가지고 그 원균 장군이 칠량포 해전에서 그냥 그 조선 수군을 다 깨먹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그 이수신 장군을 저기 뭐야 수군 3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했을 때 정부에서 조선이 안 되겠다 수군을 없애고 저기 누구야 권윤 장군한테 저걸 해 가지고 육군으로 다 복석하라 했을 때 이수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거기서 신에게는 열두 척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두 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두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잊어버렸네요 열두 척이 요 앞에 글자가 있어요 앞에 글자가 신에게는 열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수신 장군의 심리적인 상태 요 앞에 글자가 뭐냐면 상류 상류 신에게는 오히려 이 상자 오히려 아직도 이게 글의 묘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의 그 감정적인 그 표현은 이 열두 척의 결혼한 의지가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글의 묘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땀이 그쳤어요 그러면 땀이 그치면 열이 나질 않아야 되는데 의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열이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열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거칠해진다는 거예요 왜 거칠해질까요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열이 계속 열이 나면 안 되는데 열이 계속 나면서 열이 난다는 거는 체액을 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글 한 말을 또 썼잖아요 이런 게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맥만 볼 게 아니라 손이라든가 이런데도 손등이라든가 이런데도 만져봐야 돼요 피부를 복부도 피부 접촉을 해야 돼요 피부가 까칠까칠한지 부드러운지 물기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지금 아직도 추운 날인데도 제가 며칠 전에 환자를 봤는데 물기가 있어 땀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7, 8년 전에 산불이 났을 때 아직도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인데 그냥 뭐 완전히 뭐 우라병에다가 막 이렇게까지 땀이 끈적끈적 나고 막 그야말로 상충증이랑 상충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그 반대로 피부가 까칠까칠해진 거예요 나뭇들처럼 그런데 없어도 뭐라고 붙였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발열이 끝이지 않는 경우 반드시 악창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가라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라병은 뭐 현대에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 악창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옛날 사람이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구조 위에서 진액이 고갈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열이 발생이 됐다 땀이 끄쳤는데도 열이 발생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또 열이 끝이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 강조 그러면서 증상은 계속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은 현대인들은 영양 공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와 같은 병을 많이 알았어요 저도 자 피부가 각자가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피부가 까칠까칠한지 물기가 있는지 너무 습이 많은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열과 수분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수, 화, 기 이것이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뭐라 그럴까 병인이라고 봐요 수, 화, 기 이 구조에 의해 가지고 기열수로는 일본 고방가가 해달라지만 그 기열수론이라는 것도 금괴로 해서 나온 말인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 수, 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수분과 열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하느냐 우리 한의학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의학은 우선 간장병을 고치고 심장병을 고치고 심장병을 고치고 심장병을 고치고 비장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 문제와 이 온도의 문제 열의 문제의 조화가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가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거 다 깨져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열이 없어도 탈이고 열이 많아도 탈이죠 결국은 옛날 사람은 그거를 수분 변조증 진행 가지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열이 계속 깨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저 지금 낭만 할 때가 아니라 제가 하도 오랫동안 뭐랄까 막 그 글 쓰고 이런데 신경 막 해가지고 성격도 저도 또 조금 지랄 맞아요 제가 급하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러냐면은 저 자신을 좀 들들 볶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벌써 저도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그 요렇게 제가 여기에 지금 마른 버짐이 생겼어요 마른 버짐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여기에 이제 그 화장 적을 해 가지고 요즘에는 뭐 좋은 게 많아 가지고 계속 바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액이 고갈되고 조금 그런 상황이 탈모증 돼서 그럼 저는 무슨 약을 먹냐 하면은 그 눈 부은 거는 이제 안과 가서 좀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뭐냐면 그 여정실이 이제 뭐 그 이전에 잘 쓰던 약인데 그 탈모증이 좋다 그래서 여정실 뭐 많이 넣었어요 여정실 600g 600g에다가 그리고 이제 건지왕 맹문동 뭐 한 백 한 60구랑 그리고 구기자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대승기탕 후박지실 대왕 그리고 오미자 요건 넣었는데 대변에 대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대변도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열에 의해 가지고서 이 미열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진액이 몸에서 이제 고갈되는 걸 느껴요 예 그 악창까지는 아닌가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그 머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버진 비슷한 게 생기더라구요 자 만약에 몸이 무겁다가 땀이 그치고 나면은 예 좀 가벼울 수가 있으나 오래되면은 반드시 몸이 퍼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글이 정말로 금계의 요리하기도 천고의 묘문 정말로 아주 뛰어난 묘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땀을 흘리고 나서 문득 가벼워지나 오래되면은 몸이 이렇게 다소 피부에 근육경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육경련이 생기면 곧 흉중통이 생긴다 이 측자를 주시를 해야 돼요 이 글이 이 한 구절이 이 조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하이라이트예요 너무너무 잘 쓴 글이에요 이거 자 근육경련이 일어나자마자 흉중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자가 있는 거예요 또 허리 이상으로는 반드시 땀이 나고 아래는 땀이 없으며 뭐 요간 뭐 대퇴부 뭐 이런 데는 약간 이완되면서 통증이 있어서 마치 그 물체가 그 어떤 물체가 그 우리 뭐 피중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얘기죠 예 아주 심각할 때는 능이 먹지 못하고 몸이 그 약간 무거우면서 번조증이 있고 소변이 불리하면 이것은 황안이니 일때는 개지역하 황기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 해석을 같이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썼어요 자 혹자는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공감 저는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아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해석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이 그래 이런 대가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냥 수저나 얹혀놓고 그냥 대신 넘어가자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나중에 강의 여러분들한테 강의록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뭐냐 뭐 무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봐서 이것은 반드시 착간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이런 글 나오면 저도 얼마나 좋아요 아 잘됐다 가뜩이나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자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세가 네 사과를 지나가면서 네 개의 경과를 지나가면서 병증이 더욱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요 과 라고 하는 것도 이 과 유명한 말이에요 네 냉자에 보면은 물이 흘러갈 때 영과 구덩이를 채울려 영과 이후에 흐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공부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단계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옆등이라고 해가지고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계의 이 조문에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병세의 흐름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문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다 이와 같은 조문은 아주 사실적인 몸사 핍진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아주 그냥 사실적인 묘사 가운데 깊은 뜻이 있다 힘에도 깊은 미의 자체가 깊은 뜻이에요 네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가불보궁가 요거는 이제 단어법이에요 가이보궁이라고 하는 건 가슴에 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궁이라는 건 원래 중령에 나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이제 공자가 한 말에서 권권보궁이라고 했어요 조심조심스럽게 그 말을 말씀을 공자가 해준 말을 가슴에 이렇게 담는다 하는 게 보궁이에요 이 글은 여러분 제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가 저는 제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이거는 제 사고방식이니까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중경서 독법의 그 감흥론이라든가 보감론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기는 우리 몸에 표에 딱 이렇게 쭉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정기가 범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감싸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런 것도 뭐 하나하나 따지자 그러면은 제가 절대로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범위라는 거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범위라는 말 바깥으로 사기를 막아주고 내부로는 진액을 보존해 준다 정기의 역할 우리 몸의 정기 역할이 뭐냐 외부로는 사기를 막아주고서 안으로는 진액을 보존해 준다 진액은 뭐냐 진액은 뭐냐면은 우리 인체 내부에 가득 차 있다 충색이라는 말도 제가 잘 쓰잖아요 이 맹자가 맹자의 호연 중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볼 줄 아는 사람 아 이 사람 맹자를 읽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게 이 글을 저는 중국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듣고 쓴 거래요 꼭 우리 한국의 한해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너 속된 말로 해서 중국 놈도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된다 한의학이 너희들 거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 의해서 나온 건 맞지만 그것을 발전시키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네 걔네들의 표현 방식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쓸 때 절대로 이상한 용어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다 합리적인 글을 쓴 거예요 자 진액은 내부에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 인체조직의 건조화를 막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포에서부터 모든 장기의 건조를 막아 줌으로써 바로 이 기를 기의 에너지의 질적인 재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는 수고 수는 또 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체액을 보호해 주는 게 기예요 결국은 수가 우리 수를 보호해 주는 건데 수가 기화로써 이 수분의 뭐랄까 우리 체액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물론 인체가 진동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은 병리적이든 생리적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진동되고 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병리적으로도 진동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포도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장육보라든가 모든 기능이 그게 어떻게 보면 진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진동하는 가운데 뇌외가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표증이다 표다 일이다 하는 거 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신체 내부와 대기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가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죠 상하가 순환하며 우리 몸에 상초 중초 하초가 순환하며 그렇게 하면서 체온을 유지라가 이런 건 현대적인 용어죠 예 옛날 사람 같으면 요거로 이제 글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좋다 죄는 결국 궁극적이면 체온 유지 한다가 그런데 일체의 병이라고 했을 때는 상황과 작병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에요 예 표증이 우리가 허하면 우리가 꼭 상황 외감에 의해서 표증이 허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표증이 허하다는 게 뭐죠 전기가 약해지면 이 소리죠 바깥으로 우리가 진액이 배출이 되고 안으로는 기가 충격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뒤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지탕에서 게지가 뭐죠 핵의 작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상충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균형의 상호간의 압력관계가 훼손이 되고 순환의 이치가 상실되며 체온의 정상적인 게 변해서 일체의 병증이 수많은 병증이 나타난다 제가 이거는 뭐 글 쓰는 방식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균형제약 순환지리 체온지상 백병지쯤 해놓고 회 실 변 작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것도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대구라고 대구라고 그러죠 대구에 맞춰서 글을 쓴다 여기서도 딱 이렇게 대구에 맞춰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짝을 이루고 요거하고 요거 짝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것도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읽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옛날에 좋은 글들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 예 그럼 뭐냐 황은이란 병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주리가 피부가 조밀하지 않은 체질적으로 조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 과로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소모돼 가지고 돼서 이와 같은 증상 앞에서 말한 증상이 마침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체계적인 소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셋 다 번째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1번 단계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2번 단계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3번 단계로 빠지기도 한다 양쪽 무릎이 시리고 역절 동통한 사람은 탈핵에 망조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계지가 부자탕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예 오적사 안에다가 부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탈핵 망향 조짐이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 때에 번조증이 있으면서 잠을 못 지고 땀을 흘리는 경우 울렬 발월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증 기당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반드시 이렇게 그 까칠 까칠해지고 반려가 오래되면 진액이 소모돼 가지고 마치 그 물고기 생선들의 비닐들이 이렇게 까칠 까칠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예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인데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옹종이라든가 폐창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지탕 보증이기탕 나중에 이제 탕리소도금 내탁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방이 발전된다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지탕이 그렇게 중요한 처방이에요 예 개지탕에서 개지가 황기탕 거기서 보증이기탕 거기서 더 안되면 보증이기탕이나 보증이기탕이나 심지어는 십전대보탕에다가 황년 아니 저기 뭐야 그 금우나 영교 형계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경령의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글이 이 글이 이 글이 근육이 경련하면 하면서 하면 즉 흉중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근육경령과 흉중통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보니까 그런 줄 알지 환자 봤을 때 요즘에 가슴이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죠 이 병의 원인은 여기서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거를 독립적인 병증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무서우니까 흉중통은 심장두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알고 보면 충격의 증상이나 이것은 충격 왜 충격이 됐죠? 왜 충격이 됐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산지제가 중중통이 있을 때 무조건 충중통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발산지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자를 의미를 하면은 내외의 증상에 간불용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용적인 그 사이가 터럭도 용납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내외의 증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깥의 증상은 뭐죠? 신순동이잖아요 뇌증은 뭐죠? 흉중통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유출해 제가 이거는 상안론에서도 썼어요 왜?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기가 기육의 사기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기상충을 치료하게 하는 이유다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 정말로 묘미가 있다면 이런 데에 와서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양방 쪽에서는 이해를 못 하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외뇌의 증상이 간불용반이 병장 이와 같은 글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음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육이 격련을 일으키면 곧 흉중통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의 원인관계가 있고 결국은 뭐냐 충격의 증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 신순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 가운데 미유는 219 순주 흉중통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직자를 잘 음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묘문이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답답하고 그럴 때 이걸 자꾸만 풀어준다 했을 때 가벼운 발산지제를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산지제가 꼭 그러면은 무슨 개지마왕이냐 그건 아니에요 강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발산을 시켜줘요 그럴 때 후세방이 익숙해진 분은 강알 같은 걸 얼마든지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강알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있잖아요 냄새도 향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조문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금괴의략에서 중요한 조문 20개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문이 있다는 거 자 신종이 냉하야 상체가 마치 온몸이 이렇게 전신적으로 저릿하거나 또 이렇게 그 허벅지 이렇게 대테고리 있는 데가 뭐 약간 통증이 있고 마치 거기에 뭐가 어 물건이 있는 것 같이 해서 이거는 결국은 숙이가 울결해 가지고 마비 증상이죠 이런 거는 무거운 느낌 있기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다고 느껴질 땐 전부 다 숙이 울결이에요 마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숙이 울결이 굉장히 많아죠 그러니까 흉중질색하거나 앞에 조문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앞에 조문에서는 흉중질색이라고 그랬고 여섯은 흉중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흉중질색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쓴 거예요 14편 이게 내 조문에 있어요 흉중질색하거나 흉중동이불능식 소변불리자는 수기가 위로 상충하기만 하고 하하지 못한 연유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이 병리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예 비록 그렇다나 이 경우 방위는 자 기육 순척이 동해에서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지 흉중질색에서 도모하는 거 아니다 잘못하면 거꾸로 왔거든요 흉중질색이 동해에서 무거운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심당이라든가 함육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쓴단 말이에요 후세방에는 여기 적절한 거 있겠죠 예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의심된다면 한번 처방을 봐라 본방의 양력은 대체적으로 핵이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핵이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병증의 그 경중에 따라서 게지탕 영계출강탕 게지가 환기탕 보증익기탕 게지가 부자탕 진무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것만 독립적인 변수로만 이걸 봐가지고 쓰면은 완전히 진짜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은 저도 여러분들의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 환자가 막상 흉중질색이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약을 쓰느냐 겁나죠 솔직하게 그래서 아직도 이치가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세입 뭐랄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몰랐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게지탕의 위력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연계출강탕 뭐 보증익기탕을 대변으로 해가지고서 보증익기탕이 왜 이것을 치료를 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증익기탕이 기가 화했을 때 치료한 약이다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화했을 때 흉중질색이 통이 얼마든지 없을까 했고 근육경량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상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처방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글쓰기는 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어려운 글이에요 예 확연하게 기가 허해 심혈 부족이야 이렇게 막연한 말은 아무 쓸 적이 없어요 오장이 약해졌어 뭐 이런 말들 신농본초계에 가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 오장을 보호해 준다 그건 뭐 아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오늘 그 조금 서둘르다 보니까 내용도 좀 길고 그래서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 이 조문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